안녕하세요. 렌즈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제가 드라이버 소개한지가 조금 오래됐죠? 몇 개월 됐을 때 한 반년쯤 됐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소개했던 드라이버는 이거랑 일본에서 직구했던 그 드라이버. 그거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소개했던 맡기다 드라이버 제품의 후속작이라고 봐야 되나? 블랙 버전인데 약간 개선이 된 버전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제품은 요고밖에 없고 솔직히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이 제품이 단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드라이버를 계속 찾다 찾다 찾다가 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회사는 웍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일단은 뜯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뜯으면 이렇게 아이워스 4V 맥스 리튬 WX24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기스트4유 해가지고 뭐 있습니다. 종이를 뜯으면 이렇게 박스로 들어있습니다. 원래 제가 샀던 제품들은 박스가 있긴 했지만 조금 약간 부실한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박스부터도 뭔가 알차죠? 이게 종이 왜 들어있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구성품을 보시면 비트 종류별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8324 24개 비트 세트가 있고요. 충전 케이블은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고요. 이거는 비트 연장 홀더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요게 메인으로 사용하는 비트 같은데 토션 비트라는 거죠. 이거는 PH2 규격. 보통 많이 드라이버에 사용하는 규격이고요. 여기에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품 구성 자체는 굉장히 알차네요. 이 박스 하나만 들고 다녀도 웬만한 작업 다 할 수 있을 만큼 비트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제품만 일단 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제품 지금 메인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맡기다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자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접어서도 기역자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비트 같은 경우도 척 자체에서 퀵 릴리 척이라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잘 물리고요. 토크 조절 가능하고 토크 조절이 21단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있다. 그리고 드릴 모드까지 있어가지고 드릴 겹류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속도 조절 1단 2단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락 가방 같은 데 안에 들고 다니면 이게 권총식이라면 이게 눌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튼식이기 때문에 버튼이 가방 안에 굴러다니면서 이걸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이 있으면 들고 다닐 때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라고 하면 배터리 충전 방식이 전용 충전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용하는 공구들은 전용 드라이버 충전기를 사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공구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둘 다 되면 좋죠. 전용 충전기도 사용을 하면서 USB-C 타입 충전이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구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사용을 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따로 사용해야 되는 약간 부담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살짝씩 배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를 충전을 하고 다니고 하나 다 딸면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딱히 엄청난 단점은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른 웬만한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친구인데 저는 피스 받고 이런 작업들보다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간단한 드라이버 얘도 토크 사용할 때 3단 이상으로 거의 안 쓰거든요. 저한테는 좀 만능이긴 한데 좀 과한 느낌 그래서 굳이 기능이 없어도 되지만 좀 더 가벼운 친구를 찾으려다가 이 친구를 찾았죠. 보씨 고투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때 설명했을 때는 제가 좀 그때 해외 구매를 비싸게 샀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가격이 5만 원 아래로 직구 대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친구 다 좋아요. 토크 조절도 따로 가능하고 그리고 힘 자체도 최대의 힘이 스펙상으로는 이 친구랑 동일하고 속도 조절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준수한 수준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버튼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눌러도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충전도 이제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다 좋은데 단점 케이블 충전 방식이 마이크로 USB입니다. 제가 제일 극혐 많은 방식이죠. 그리고 척이 생각보다 자석이 좀 약해요. 이 드라이버질을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같이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솔직히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피스에 구멍을 내면서 박을 일이 없거든요. 컴퓨터 조립이라는 게 구멍이 다 있는데다가 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능을 사용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튼식만 있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찾은 제품이 바로 이 iWork스의 WX240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딴 데 찾아봤을 때 자석 자체가 좀 세다고 하던데 일단 좀 볼게요. 확실히 조금 더 셉니다. 자석이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좀 더 세요. 근데 좀 더 아쉬운 거는 전 자석식보다는 그냥 아예 이렇게 물리면 아예 안 빠지는 이렇게 돼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전히 조금 아쉽지만 이 친구 장점인 거는 눌렸을 때 작동되는 푸시앤 드릴이라고 있나? 푸시앤 뭐시기? 아무튼 그런 작동 방식은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버튼식으로만 작동을 하고 버튼식 자체도 이 친구는 앞으로 누르고 뒤로 누르고 중립했을 때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동일하게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앞뒤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게 시끄럽네요. 잠깐만요. 리뷰 그만해야겠는데요? 잠깐 소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왜 이래요? 돌아가는 거 보여요? 이 축이 일자가 아닌데요? 비트가 잘못됐나? 축이 축이 휘었는데요? 아 얘도 휘었네? 아 얘도 휘었구나? 아 몰랐네? 근데 얘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금방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그게 걱정할 거 아닌 것 같네요. 금방 틀었을 때 좀 많이 휘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비트가 휜 것 같네요. 비트가 비트가 좀 심하네요. 일단은 소음이 좀 심하네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친구 장점 배터리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한 칸 많이 있는데 3칸으로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방식이 USB-C 타입입니다. 최고의 장점이죠. 케이블을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얘보다 더 작아요. 딱 봐도 보이죠? 위아래로도 작고 그립 크기 작체도 작고요. 무게는 스펙상으로는 얘가 260g이고 얘가 한 3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가 307g 얘가 266g 무게 자체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 친구가 539g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거의 두 배 정도 무게 차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역시나 LED는 필수죠. LED는 따로 켜는 건 아니고 그냥 작동을 시켰을 때 20초 정도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과하게 길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 단점으로 꼽을 거는 락 버튼이 없네요. 그래서 가방 안에 뒹굴다가 지 혼자 켜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좀 단점 그리고 토크 자체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둘 다 5Nm인데 이 친구는 2.5 반토마이긴 하지만 애초에 뭐라고 했죠? 이거 토크를 3 이상으로 쓰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눈치기가 나왔습니다. 여튼 그래서 2.5Nm의 힘으로도 제가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드라이버 3개 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 보시면 이렇게 꾹 누르면 배터리 잔량 표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3칸 풀이죠?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파워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가 2.5Nm고 최소가 0.3Nm라고 합니다. 중간은 몇인지는 스펙표에는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일단 최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소가 조금 남는 수준까지 까고요. 2칸 2단계만 가도 끝까지 박히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3단계 2.5Nm는 얘를 다 돌고도 더 이제 나사선을 갈아버리는 그 정도 힘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분인 다른 친구들로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쓰네요. 이 친구 이 친구 가장 많이 쓰는 게 1, 2, 3단계를 제가 가장 많이 쓴다고 했었죠. 1단계 빠르게 1단계가 얘하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멈추네요. 얘 1단계랑 2단계 2단계도 별 차이 없는? 약간 더 들어가긴 하는데 뭐 큰 차이 없는 수준이고 3단계 3단계는 거의 다 박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수준 4단계 4단계가 얘 2단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다 돌고 나서 멈추네요. 5단계 5단계도 별 차이 없는 느낌이고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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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선 깔아버린 게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7단계? 7단계도 아니고 8단계도 아니고 9단계? 9단계 정도까지 가야 얘 최고 2.5Nm 정도의 라사선 깔아버리는 힘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걸 실사용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 1, 2, 3단계가 끝이고요. 진짜 정말 뭔가 박아야 되는데 안 들어갈 때 4단계에서 5단계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 위는 쓸 일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 2, 3, 4, 5, 6, 7, 7, 7 아무튼 그 정도까지 가야 얘 최고 파워 나오니까 얘 최고 파워는 쓸 일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씨 이 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오 보씨 1단계는 엄청 약해요. 2단계 2단계가 거의 얘 1단계랑 비슷한 수준 그리고 이게 3단계 얘도 3단계쯤 되니까 얘 2단계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4단계 오? 5단계 얘도 5단계 가야 더 돌고 5단계 위에 6단계 최고 파워까지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하나 더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금방은 속도를 빠르게 650ipm으로 돌렸는데 이게 빠르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 힘 때문에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 제가 실제로 보통 650 이 빠르게로 돌린다기보다는 200을 많이 돌리는 게 코크를 약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650으로 돌리면 조리바닥 메인보드의 접치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 좀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갈리더라고요. 200으로 하면 이걸 좀 느리게 1단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느리게 하니까 좀 덜 들어가네요. 2단계 2단계 해도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 3단계가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얘보다는 살짝 더 센 느낌? 대충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좋긴 좋아요. 이 친구 좋긴 좋은데 최저 파워가 생각보다 조금 세요. 0.4Nm? 라고는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소 파워가 0.2 정도 되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0.1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최소가 그래서 컴퓨터 조립할 때는 최대한 약하게 있는 파워가 더 밑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얘 둘이가 실제로는 조금 더 낫겠죠. 얘도 이제 1단계로 하다 보면 살짝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살짝 있긴 했어요. 뭔가 조금만 더 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얘가 그걸 이제 충족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아예 토크 조절이 없는 것보다는 토크 조절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솔직히 2단계 넘어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조립하는데 그냥 1단계만 쓸 것 같고 2단계는 진짜 정말 나사선이 좀 제대로 안 나아 있어서 나사선을 살짝 내면서 들어갈 경우에는 2단계 정도까지만 쓸 것 같아요. 3단계는 솔직히 너무 파워풀하고 그리고 이거 왜 계속 튀어나오죠? 이거 충전 캡이 꽉 꼽인 것 같은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캡이 점점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얘를 막 흔드는 것도 아닌데 어... 캡 지원자 튀어나왔어요. 지금 보여요? 캡 지원자 튀어나온 거? 이거 왜 이래?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거슬리긴 하네요. 여튼 힘 자체는 그래서 조금 살짝 아쉽다. 최소 토크가 조금 더 밑에 있거나 아니면 조절 자체가 조금 더 세분화한 5단계 정도로 세분화를 시켰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아쉬워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이 친구가 확실히 자석이 진짜 보실 것보다 약간 세요. 약한 게 아닌 게 어디냐만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진짜 꽉 물려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를 사용을 하다가 나사 쪽을 이제 받고 이걸 빼다 보면 이게 나사가 돌아가면서 그 나사하고 비트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약간 살짝 끼거든요. 그때 딱 빼면 비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역시나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 힘 차이 수준이라면 진짜 꽉 물리는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첫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는 게 단점이죠. 첫 부분을 물리는 걸로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공간이 많이 드는 건지 비용이 더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파워를 어느 걸로 하던 간에 소리는 똑같네요. 여튼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잠금 기능 없는 거 이거. 버튼 잠금 기능이 제 꿈 설명에도 없었고 제가 지금 찾아도 딱히 버튼이나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단축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간단하게 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집에 뭐 이렇게 눕혀둔다고 해서 눌리는 건 아닌데 가방 같은 데에 두면 이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가방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제가 깜빡하고 이걸 안 잠그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눌리기 좀 쉬운 구조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깜빡하고 잠금 장치를 안 해두면 눌리는 경우가 있지만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중립으로 두면 눌러도 이게 앙직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작고 부피가 작은 이런 장점을 좀 극대화하기 힘들지 않나? 그 장점 때문에 휴대하기 좋고 갖고 다니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시긴 합니다. 그래도 보쉬도 충분히 작은 편인데 그 보쉬보다 얘가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요. 지금 길이도 살짝 더 짧네요.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이 앞부분 척을 이런 눌리는 척으로 바꿔주고 잠금 장치 만들어주고 파워 조금 더 세보나 그러니까 최대 파워가 다 안 세져도 되니까 또 그렇게 나았으면 좋겠어요. 장점은 있네요. 가격은 쌉니다. 이게 가격이 3만 7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저는 좀 한 6, 7만 원짜리? 가격대가 더 나가는 제품이 되더라도 기능이 조금 더 탑재된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가격대가 좀 더 있더라도 제가 말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아시면 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 쓸 때는 이거 쓸 것 같고 그래도 메인으로는 여전히 이거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